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신발 벗고 오세요. 어서 오세요 이놈아. 점집에 신발 씻고 들어오려고 그래. 방탄사 씨 들고 앞으로 와. 여기로 쪼가서 앉아. 여기로 쪼가서. 뒤로 서. 야 여기 줄 서는 점집이야. 어디 옆으로 쭉 쓸라 그래. 물 닫아 엄마 뒤에. 눈 닫아 엄마 뒤에. 바람 들어오는데. 어이 좋다 잘한다 너 매너가 있다. 저기 기타 매고 온 우리 친구는 일찍 돌아가도 되는데. 채워도 많이 보내가 또 왔네. 자 보자 보자. 자 일단 니네 한 명 한 명. 간단하게. 너희들도 지금 급하지 뭐 솔로 탈출하려고 왔는데. 자 이름. 채우진입니다. 채우진. 왜냐하면 우리한테 프로필이 좀 있어요. 왜냐하면 이분들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. 직업이 구의원이야? 네 맞습니다. 네 맞습니다. 네. 네. 아 이거 지금 뭐 미안하다 묻지라. 나 장난으로 포스터. 홍보 맞는 줄 알았어. 저 포스터는 28살 때. 아 마법으로 구의원이야? 떨어진 포스터고요. 32살에 돼서 언제. 당선돼서. 당관됐어? 네. 기호 1번. 몇 번 나갔어? 두 번 나가서 1승 1패. 이거 연예인 생기면 국회의원 사모님이시네. 왜? 아니. 그래? 네. 국회의원이 목표고. 미래는. 왜 뭐.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?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? 촬영하지 다. 아까부터 촬영하고 하고. 촬영하는데 우리가 무슨 진짜 보살이냐? 여기 와서 너희 전 봐주고 있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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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